안녕하세요. 교육청 산하 소속기관들을 대상으로 RFID 기반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SOS 정보기술입니다. RFID 기반 물품관리가 무엇이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 기대효과, 그리고 당사와 업무 진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체계적 관리, 왜 필요할까요? 과거 장부 중심의 수작업으로 관리했던 물품들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RFID 기반의 전자적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고, 현재는 신기술이 반영된 차세대 RFID 물품관리 시스템으로 고도화되어 사용자 중심의 투명하고 유연한 과학적 물품관리 체계로 개선되었습니다. 관리 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관리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이를 이식시켜 물품관리 서버에 등재합니다. 이후 등재된 품목들은 물품관리 흐름에 따라 운영되어 물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RFID란 무엇일까요? RFID는 물건이나 대체를 식별하기 위한 무선 통신 기술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자태그, 판도끼 및 관련 인프라로 구성된 자원이 필요합니다. RFID 태그, 물체나 제품에 부착되거나 매장될 수 있고, 이 칩은 고유한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무선 신호를 통해 통신합니다. RFID 리더기, 태그가 부착된 물체를 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무선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합니다. 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읽거나 쓸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동기화되어 식별된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 분야에서의 관리 방법을 살펴볼까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용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달청,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봉사,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유관 시스템과 연계, 물품 구매에서 처분까지 전생의 주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북풍 및 사립유치원 등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K-EDU파인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K-EDU파인은 기존의 재무와 행정 업무를 완전히 통합하고 기존의 불편한 시스템을 개선, 강화한 차세대 지방교육 행정 재정 통합 시스템입니다. 학교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은 2025년까지로 추진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23년도에는 약 1,100개 학교가 신규 구축될 예정입니다. SOS 정보기술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을 공급하고 관리 품목들을 정리하여 패드를 부착하는 편행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물품관리 사이클이 무리 없이 이어지도록 유재보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행화는 앞서 설명드린 관리 방법에 따라 업무가 이뤄지며, 궁극적으로는 물품들의 생애 관리를 스마트하게 관리함에 따라 재물조사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고, 정확성과 효율성은 증가하여 행정생산성 상승과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편행화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진행되며, 전반부는 물품관리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시스템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을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취약하여 정리합니다. 정리된 물품 맵들은 에듀파인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정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 후반부 작업을 합니다. 시스템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한 후, 전자태그를 발행하여 관리 대상에 부착합니다. 이후 부착 결과에 따른 비리정리와 산출물을 작성하여 완료보고하는 것으로 후반부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물품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다양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당사의 전문 인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는 라벨 태그와 리본을 발행기에 장착하여 인쇄 명령을 내려 태그의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유관문자를 인쇄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전자태그는 자체로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전자제품이나 철재류, 천재질 등의 부착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차폐제나 레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대형 및 소형 발행기는 타사품과 비교하여 기능면에서 우수한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독기 또한 다른 공급업체보다 성능과 구성품 항목에서 뛰어난 모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RFID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현재 서울시 4대 권역별 실적과 전국을 대상으로 업무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은 현행화 작업에 무적된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여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시스템을 공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는 1996년 설립 이래 자동인식 시스템 통합 솔루션만을 연구해온 중견기업으로 국내 항공기 내 면세품 및 음료, 스낵, 기내식 등 판매를 위한 PDA 기반 호수 솔루션을 개발하여 오랜 기간 유지 보수를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한 비접촉 인식 시스템인 RFID를 이용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 제조,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PDA 및 RFID 기반 솔루션 구축에 오랜 경험과 많은 특허를 보유한 우리 기업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차세대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역량 있는 기업입니다. 컨설팅 부터 시스템 운영 장비 및 소모품 지원, 편행화, 유지 보수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기업 SOS 정보 기술과 함께하는 것이 정답입니다.